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제시엔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울산에도 지원 유세가 한창입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울산 후보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을 찾았고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중앙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차려입은 문 전 대통령은 울산 방문이 자신과 함께했던 후보들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서 이렇게 조용하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 동구를 시작으로 중구와 낭부를 옮겨가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보성학교 전시관과 보성학교 설립자인 성세빈 선생 생가터를 동구 총선에 나선 김태선 후보 등과 함께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태아강 국가정원에서 중구의 오상택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났고 이어 벚꽃이 한창인 궁거랑에도 둘러 낭국 앞 전은수 후보에게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는 즉각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울산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대구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울산을 찾아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당 의원 특히 소수 야당의 의원으로서는 아무런 협력도 받아낼 수 없고 예산도 받아오기 어려워서 말만 국회의원이지 실제 4년은 허송세월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위원장은 북구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에서 박재동 후보 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동구동울산시장과 낭구신정시장을 찾아 건명호 후보와 김상욱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주요 인사들의 울산 방문은 앞으로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4일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낭구 가불 지역과 울주군 구영리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3일에는 윤재호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는 6일에는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울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총선 승기를 잡기 위한 새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4.10 총선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지지 기자회견이 어제도 시의회 프레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구 오상택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째를 도입하고 울산 중구가 시범도시로 참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진보당 북구 윤종호 후보는 북구를 미래차 산업특구로 지정해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신규 공장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노동당 동구의 비정규직 하청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함께해온 이장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이래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 선거원위는 지난달 시청과 각 구군청 등 지자체 등의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남국앞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허은욱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허 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즈넨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빠진 남국앞 보수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 김상욱 후보에게 보수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단일화 방법으로는 보수 후보 양자토론 후 여론조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욱 후보는 보수 후보 승리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친정인 국민의힘으로 복귀해 승리의 미랄이 되길 바란다며 사실상 단일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지역 현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어제 시의회 프레즈넨터에서 잇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즈넨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의료계에 요구하지 말고 의대 정원 2천 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먼저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블랙박스 부정선거감시단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울산 관내 269개의 투표소 근처 전부에 부정선거 방치를 위한 블랙박스 차량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2개월째 3%대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12.6% 상승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으며 특히 사과는 1년 전보다 100.5%나 올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불안으로 석유류가 1.2% 오르면서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이번 4.10 총선과 함께 울산 북구에서는 울산시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간 2파전을 벌이게 되는데 전동훈 기자가 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올해 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정치락 전 시의원으로 인해 울산 북구 일부 지역은 이번 총선에서 시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릅니다. 북구 제1선거구인 농수 일동과 송종동을 위해 일할 새로운 시의원을 뽑는 선거 열기는 총선 못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단수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후보는 직전 지방선거 참패의 서륙전에 나섭니다. 현재 울산시의회는 공석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21명 중 20명이 국민의힘, 1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던 손 후보는 지방의회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북구를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적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저 손근호, 젊고 일해본 시험 경험이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저 손근호에게 우리 주민이 여러분들의 지지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병협 후보는 지난 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에 낙선한 이후 29년 만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 후보는 8년간의 주민자치 회장 경험을 살려 북구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구 제1선거구 울산시의원 보궐선거는 4.10 총선과 마찬가지로 오는 5일과 6일 사전투표에 이어 10일에 본투표를 하게 됩니다. 북구 농소 일동과 송정동 주민들 3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번씩 총 3번을 기표하면 됩니다. 울산시 의회 의석 한 자리를 놓고 버리는 여야 간 경쟁도 총선만큼이나 흥미로운 대결로 꼽힙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이 기업의 매출 증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에 지난 3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69건의 공공기술 이전과 35개사 기술 창업 그리고 25개 연구소 기업 설립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울주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발생한 기업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도 385개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시민들에게 버스 도착 정보를 전해주는 신형 울산 버스 정보 앱의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현재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 버스 정보 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 울산 버스 정보 앱을 6월 말 종료하고 새로운 버스 정보 앱을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울산 버스 정보 앱은 동해남부선 환승 등 교통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직전 정류장에서 버스 출발 시 알려주는 승하차 알람 서비스와 길 찾기 기능이 강화되는 등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청회의실에서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에는 보행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주요 지역별로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 환경 개선 방안과 보행 시설 정비 방안 등이 담기게 됩니다. 울산시는 향후 전문가 자문과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12월경 교통위원회 심의와 최종 보고회를 갖고 2025년 1월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판매까지 한 외국인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10달가량 아내와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함께 거주하는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작은 방에선 1,0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와 대마담배 200개비, 수백 개의 대마 씨앗 등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대마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올 들어 울산지역 병설유치원 6곳이 휴원이나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휴원 한 곳보다 5곳 늘어난 것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휴원한 병설유치원은 4곳으로, 주전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로, 서생초는 학교 이전으로, 야음초와 함월초는 올해 지원자가 적어 각각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농서초와 중앙초 등 두 곳은 지원자가 적고 인근에 병설유치원이 많아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오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이번 총선의 투표 용지는 2장입니다. 울산시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북구 일부 지역은 3장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의 길이는 50cm가 훌쩍 넘다 보니 잘 보고 투표하셔야겠습니다. 라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4.10 총선의 투표 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용 총 2장입니다. 여기에 울산시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는 울산 북구 농소 1동과 송정동은 총 3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 투표 용지가 지역구 투표 용지입니다. 지역구 투표 용지에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골라 도장을 찍으면 되고 비례대표 투표 용지엔 지지하는 정당 칸에 기표하면 됩니다. 기표할 땐 투표 용지 한 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고 여러 칸에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이번 4.10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역대 최장 길입니다. 직전 총선의 비례대표 용지 길이 48.1cm를 훌쩍 넘긴 51.7cm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무려 38곳에 달하면서 길어진 건데 지지하는 정당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한 곳에만 기표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현재 보유 중인 투표 용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사람 손으로 개표해야 합니다. 또 이번 총선에선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한 단계 더 추가돼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본투표일은 10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를 방문할 땐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후배인 B씨를 폭행한 일로 경찰관이 출동했다 돌아가자 다시 B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B씨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이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에 답재될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 4척을 국내 최초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 금액은 한 척당 100억 원 이상으로 총 400억 원을 웃돕니다. 세진중공업은 5월에 첫 번째 탱크 제작에 들어가 오는 2026년까지 4척을 모두 제작해 LCD 현대미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지방세정 운영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지역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결과 남구청은 세정운영과 세입관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표창과 함께 9,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학부모 나눔지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학부모 나눔지기는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놀이교육과 독서지도, 창의,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부사업으로 지난해 595시간에서 올해는 7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학부모 나눔지기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초중학교 109곳과 지역아동센터 8곳에서 진행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교육청 대강당과 야외광장에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작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은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발굴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울산지역 교원 600여 명과 구군가족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100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재신 모리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